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잠잘 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에세이 모음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을 버거운 삶을 살아가죠. 그 버거운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행복해지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모르는 걸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4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오늘 밤은 편안히 두 눈을 감고 단순하게 잠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행복해지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츠, 72세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아,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버 사이크스, 89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널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알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환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핍스, 81세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의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 81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리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내 마조리가 병원 신세를 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 딸애가 갔지. 결국 딸이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안 해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루스 햄은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던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나보내질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들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전화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인 나 역시 그렇다. 내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말보다 묻고 싶었던 말이 더 많았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희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것 같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장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띔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실수나 결정이 과연 후회할 만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앨리슨 로세터 85세는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수용 연습을 권한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야 해. 나는 그게 참 힘들었어.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거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었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야. 한 번 결정을 내리면 혹은 방향이 정해지면 뒤돌아보거나 예측한다고 해서 바꾸지 못해. 몇 년 전 누군가 내게 했던 이 말처럼 신발을 샀다면 옆 상점에서 파는 신발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마릴린 스티플러 69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진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 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 역시 인생의 현자들과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때 난 30대 중반이었고 내 삶은 한창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좋은 대학에서 든든한 일자리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으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연구 능력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도 관련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공기는 선선하고 맑았으며 나뭇잎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삼삼오오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쾌활하고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교정 곳곳에 퍼졌다. 행복한 기분에 푹 빠져 교정을 천천히 달리던 중 내 마음속에서는 서른 여섯 살에 나와 스무살 초반에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스무살 초반에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의 나는 5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황 속에 졸업을 했다. 동기들과 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구학력 택시 운전 기사나 전화 상담원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에 차있는 스물넷의 나에게 서른여섯의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그만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스물넷의 내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더라. 낭비하고 있어. 이날의 기억 덕분에 걱정을 그만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교훈이야말로 내게는 특히 절절하게 와닿았다. 이 문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존 알론조 83세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그게 다였다. 발레리 암스트롱 69세는 전직 의사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그녀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몰라 두려워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 아닐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연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설령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에너지만 빨아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보를 모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하며 살아봤잖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제임스 후왕 87세는 이렇게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곤 하지. 사사건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삶의 해답은 이거야. 다가올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짓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등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앨리스 로세트는 풍요뿌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고 여전히 일을 하는 92세 남편이 있다. 내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오랫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왔다. 앨리스는 걱정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아등바등 가진 노력을 다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석기시대 혈거인이나 호비쪽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걱정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자 앨리스가 답했다. 편하고 잔잔한 기분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주지. 그리 오래전도 아니야. 내 딸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지. 물론 딸이 염려되었지만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을 크게 잃는 법은 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이 겪으며 살아온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비극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노후에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들을 되돌려 받고 싶다며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걱정은 독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며 퇴색이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 걱정거리들이 비켜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 교훈을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외에도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인생의 현자들이 걱정을 떨칠 때 활용했던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하다 보면 저마다 나름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버리는 법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인터뷰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세가 넘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엘리노어 메디슨, 102세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엘리노어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걱정은 자네와 자네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는 거고 나머지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둘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루시 로안 80세는 젊었을 때 숫기 없는 성격과 대인 공포증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 여든이 된 그녀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성격을 극복했다. 루시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역시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설 일이 생길 때마다 할 말을 미리 적어두는 거야. 가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수술하고 비슷해. 걱정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나는 걱정이 될 만한 일들에는 모두 대비를 했어. 난 시내 품 안에 있고 내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 이충구는 많은 인생의 현자들도 했던 말이다.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크게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무도 하찮은 사소한 일 한 가지에 집착하며 걱정하는 것은 전문 영어로 유동불안이라고 한다. 조슈아 베이트먼 73세의 말에는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 하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X가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의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수용적 태도를 걱정의 해결책으로 추천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때론 인터뷰 대상자들의 나이가 주는 무게 때문에 내가 무장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클레어 모란 수녀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 조부가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을 때 그랬다. 남북전쟁이라니 내가 놀랐던 이유에는 클레어 수녀의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젊어 보인 탓도 있었다. 클레어 수녀는 올해 100세로 은퇴한 수녀들을 위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연 실색했다. 흥미로운 인생에 관해 듣고 싶다면 백세 수녀와 잠시 함께 있어보라. 거의 80년에 가까운 삶을 회상하며 클레어 수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준 말은 걱정을 벗어버려라 였다. 수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걱정을 줄이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를 위해 미사를 해주시던 신부님이 계셨지 조금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주 섬세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들리는 바로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으셨나 봐. 신부님은 몹시 상심했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화도 났겠지? 왜 자신이 돌아와야 했는지 왜 자신이 돌아와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노 신부님께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난 그 걱정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해보세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 노 신부님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지요. 얼마 후 그 생각이 또 나서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혼자 말을 했더니 괴로운 생각이 사라졌답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었던 게지. 클레오 수녀는 내가 만났던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평온한 분이었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실천해온 그냥 내버려 두기 덕분이었다. 클레오 수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이도 있다. 바로 한나 로벨이다. 한나는 1912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나에게도 오라고 부추겼다. 1932년 한나는 오빠의 말대로 미국에 갔지만 다른 가족 없이 혼자 가게 되었다. 한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나치에게 살해당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한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생각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는 생각하지 못한다네. 지금 한나는 맨해튼의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헌신적인 딸과 간병인 덕택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녀는 미국에서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한 의사와 결혼도 했다. 어쩌면 비극과 기쁨이 혼합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그토록 초연하게 평온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한나는 후회 속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조언을 들어보자. 인생은 좋은 것이라네. 문제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테니까. 삶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괴롭지 않아. 괴롭지 않게 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더군.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의 나락으로 더 깊이 떨어지니까 차분하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지.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걱정하지만 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네. 그저 느긋하게 살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내일 죽겠지. 달리 방도가 있나? 인생은 짧아. 마음을 열어야지 활짝. 걱정 대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찬란한 우리 생을 위하여 이 여정은 내가 당신에게 품는 희망이다. 나의 이야기는 진정, 모두의 이야기다. 세세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대처 방법을 찾고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초월을 추구한다는 주제는 보편적이다. 우리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상실과 기쁨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빛을 향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분수 내가 다섯 살 때 우리 가족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무렵 군대에 소속된 상태였다. 1949년 가을에 떠난 아버지는 아버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렀다. 아버지가 머무는 동안 어머니는 남동생을 임신했는데 조는 태어날 때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따금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다. 나는 아버지가 빗방울 무늬를 손수 그려 꾸민 코코아 컵과 분홍색 우산을 받았다. 컵의 옆면에는 세심하게 써넣은 내 이름이 있었고 안쪽 바닥에는 우스개로 쓴 스탑, 그만 마셔라는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인형과 밝은 색깔의 한국 옷감도 보내줬다. 하지만 어린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잊고 지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에이비스인데 새 또는 영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어머니는 정말 영혼이 충만한 분이었다. 노래할 땐 까마귀 울음처럼 쉰 소리가 나긴 했지만 아버지 이름은 프랭크다. 그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나는 삼남매 중 마지였다. 남동생 제이크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였고 존은 갓난아기였다. 어머니는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온종일 일했고 어린 우리를 재우고 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그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제이크를 안고 나를 무릎에 앉은 채로 우리 남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다. 제이크는 입은 셔츠가 너무 작아서 배가 다 드러났다. 나는 피치시몬스 육군병원 로고가 새겨진 흰 티셔츠를 입었다. 어머니는 면소제에 편안한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에는 꽃무늬 손수건을 둘렀다. 야윈 얼굴에 녹초가 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아침이면 일찍 집을 나서면서 종종 우리 남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가정부에 손을 거쳤으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기준에 맞춤하니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형편에 맞춰 고용한 그 여자들을 게으르거나 깔끔하지 않다고 여겨 이내 해고했다. 하지만 그래봐야 비슷한 사람을 또 고용하게 될 뿐이었다. 우리 삼남매는 콜로라도 주 오로라 근교의 작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집에 살며 흙길에서 박목되다시피 자랐다. 친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를 일찍 깨친 나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였을 때도 책장을 넘길 만한 잡지나 그림책이 있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금이 간 보도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했고 동생들과 숨바꼭지를 즐겼다. 그리고 매일 밤 현관 계단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곁에 따개비처럼 잘싹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용감하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한없이 강한 분이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자애롭고 세심했다. 그리고 빵 굽기와 바느질을 좋아했다. 한 번은 내 생일날 레이디 볼티모어 케이크를 만들어주었다. 가끔은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차를 몰아 맑은 급류가 흐르는 시내가로 소풍을 가기도 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파른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걷다가 미끄러져서는 물속에 풍덩 빠졌다. 그래도 물살을 따라 1, 2미터 앞으로 밀려갔을 뿐이고 우리 모두 오싹한 재미를 느꼈다. 우리 가족은 이런저런 오락거리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다 소아마비가 유행하는 바람에 공원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피해야 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차를 타고 KOA 라디오 방송국으로 갔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차에 태우고 별을 보러 가려고 고원 지대를 달리다가 우연히 찾아낸 곳이다. 그날 밤 제이크가 불이 켜진 높은 탑을 발견했고 우리는 어머니에게 그 탑을 보러 가자고 졸랐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방송탑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강, 노랑, 파랑에 알록달록한 불빛이 돌아가면서 켜지는 커다란 분수가 방송국 앞에 있었던 것이다. 차에서 나온 우리는 뜨뜻한 쉐보레의 보닛 위에 앉아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흩뿌려지는 광경을 지켜봤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기억한다. 자동차 보닛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날의 열기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 공중에 퍼지던 세이지 브러쉬 향기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분수였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속에서 빛이 춤추는 모습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튀어올라 흩어지는 물보라는 물론이고 한 색깔에서 다음 색깔로 바뀌는 사이에 생겨나는 무지갯빛도 나를 황홀경에 빠뜨렸다. 반짝이는 형형색색의 빛에 매료되어 나는 곁에 없는 아버지도 있고 우리를 돌보던 무심한 가정부들도 있고 외로움과 불안도 잊어버렸다. 당시엔 내가 매혹된 대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도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 위로 솟구쳤다 흩어지던 그 빛은 그때까지 살면서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한참 동안 분수해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물론 남동생들은 금세 지루해하면서 주차장 주변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운전석으로 되돌아가 졸았다. 쪽잠의 달인인 어머니는 한평생 그렇게 잠을 잤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다시 올라탈 시간이 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빛을 계속 보려고 애썼다. 형형색색의 빛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그 빛은 내 마음을 달래주었고 일상에서 벗어난 광대한 우주 어딘가로 나를 데려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엄마 없는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여름에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당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가정에 다시 합류했다. 어머니는 의학 공부에 몰두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집안 살림을 했다. 어린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하다 보니 조만간 우리를 또 떠날지도 모를 아저씨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섯 살이면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두 분은 똑똑했지만 각자 다른 방면에서 그랬다. 어머니는 금면한 과학자 유형으로 착실하고 진지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내 굳어지고 어색해했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스킨십도 싫어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인듯한데 그때는 자폐증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알려지기 훨씬 전이었다. 반면 아버지는 외향적이고 충동적이고 매력적이면서 허풍을 잘 떨었다. 통통한 몸집의 새까만 곱슬머리였는데 외모와 행동이 신혼 부부들의 주인공인 배우 제키 글리슨과 좀 닮았다.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놀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즐겨했다. 느닷없이 파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다. 아버지는 늘 계획을 꾸미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프랭크, 어디 불이라도 났어?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긴 해? 아버지는 가족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전까지는 아주 가끔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술을 마시고 카드 카드 놀이를 하고 현지의 야간 유흥을 찾아다니는 군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다. 인천과 장진우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한 아버지는 전장에서 부상병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런 와중에 당신이 직접 사망선고를 하고 개인 소지품을 거두어 고국의 유족에게 보내준 전사자도 덜어 있었다. 이 잔혹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에서 잠사함을 타고 오키나와와 필리핀으로 가 위생병으로 복무하면서 겪은 트라우마와 뒤섞여 한층 더 심해졌다. 아버지는 사륙과 죽음 잔인함 슬픔을 너무 많이 겪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도 몰랐고 그런 행위가 용인되지도 않았다.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조차 PTSD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사실이라곤 아버지가 툴툴대고 짜증을 잘 내며 다혈질 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싸웠고 어머니를 울리기 일수였다. 우리 삼남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적은 없지만 무섭고 불안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10분 안에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들 수도 있었고 눈물이 나게 할 수도 있었다. 한 달쯤 잠옷 두려운 나날이 지나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잠시 헤어져 살 거라고 선언했다. 막내 존을 콜로라도주 동부의 외가로 데려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이크와 나는 미주리주 스파타 외곽에 그레이스 고모와 오티스 고모부 집 뒤에 있는 트레일러로 태워다 줄 거라고 했다. 그 지역은 아버지가 자란 곳이고 아버지의 친척 대부분은 여전히 그곳에 산다. 얼마 전에 또 임신을 한 어머니는 인턴 과정을 마치기 위해 덴버에 머물기로 했다. 나는 밤마다 작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했다. 어머니에게도 곁에 있게 달라고 간청했으나 어머니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슬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다. 어머니 곁을 떠나던 순간이나 막내 동생과 작별하던 때 차를 타고 콜로라도에서 미주리 남동부까지 장거리를 이동한 여정 잊고 있던 친척과 다시 만난 일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트레일러와 그 안이 작고 어두웠다는 사실 뿐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세 걸음 오르니 작은 부엌 겸 거실 공간이 나왔다. 창문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시리얼 상자 크기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었고 그보다 넓은 다른 창문 하나는 거실 쪽 주황색 소파 위에 나 있었다. 그 구역을 벗어나면 바로 좁은 욕실이 나오고 침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침실 바닥에 놓인 침대는 아버지 것이고 그 위에 매달린 선반두개가 제이크와 내가 누울 공간이었다. 폐소공포증을 일으키는 동굴처럼 느껴지는 침실이었다. 봄 가을에는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었지만 겨울 동안 그리고 날이 저문 뒤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트레일러 안에서 보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런 상태를 흐물흐물 하다라고 불렀다. 내게 이 말은 속이 안 좋고 입안이 마르며 슬프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거의 그곳에 없었고 제이크와 나는 대개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생명력이 약했다. 아니 어쩌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고 표현해야겠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저녁밥을 해주거나 식료품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보통은 늦기까지 스프링필드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제대군인 원호법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밤늦게 아버지가 집에 오면 우리 남매는 배고프고 멍한 상태로 침대에서 비틀비틀 걸어나왔다. 아버지가 음식을 가져오는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방치라고 불법한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서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변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당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전쟁 트라우마를 감당하려고 애썼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거의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비록 그해에는 아버지가 책임감이 부족했을지 언정 선량하고 영웅적인 분이란 걸 잘 알았다. 다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을 뿐이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헨리에타 고모네를 방문했다. 나보다 여섯 살 많은 고모의 아들 스티븐은 그해 우리 남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스티븐은 스포츠 머리에 빗장마른 소년으로 수줍은 미소를 짓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태도는 제이크와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스티븐은 우리에게 농담도 하고 낚시에도 데려갔으며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오후 셋이 나란히 뽕나무에 걸터앉아 오디를 따먹던 일이 떠오른다. 제이크와 나는 우리의 불행한 이야기를 몽땅 쏟아냈다. 그러자 스티븐은 우리에게 그냥 오디를 더 건네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괜찮을 거야 라고도 했다. 아버지는 가끔 우리를 차에 태워 글래시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꼭 안고서 쓰다듬어 주셨고 언제나 비스킷과 그레이비를 곁들인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셨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밤늦게까지 대화했다. 그 사이에 제이크와 나는 스파타 시내로 걸어가 창문 너머로 가게 안을 구경하기도 했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초코바나 탄산음료 겐을 사기도 했다. 글래시 할머니는 어머니인 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는 뉴머티즘 관절염을 알았다. 증조 할머니는 그 작은 집에 창문 없는 거실에 놓인 침대 겸용 소파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제이크와 나는 증조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증조 할머니는 우리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당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우리는 주로 환한 부엌에 머물렀는데 거기에는 나무를 떼는 난로 큰 식탁 그리고 옥의 수조와 연결된 펌프가 있었다. 평일에는 하루는 어떤 남자애와 젓가락 행진곡을 같이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그 애가 내볼에 뽀뽀를 했다. 행복하고 설렜다. 그 남자애는 상냥하면서도 수줍음이 많고 예의가 발랐다. 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교실에 들어설 때 나를 보고 방긋이 웃는 다정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알았다. 한 번은 우리 반 전체가 미주리주 박람회를 보러 가려 시데레아로 시데레아로 가는 버스를 탔다. 쓸 돈이 딱 1달러 있었는데 장밖으로 괜히 돈을 내밀었다가 그만 지폐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엉엉 우는 내게 담임 선생님이 1달러를 건넸다. 이 친절한 선생님은 어려운 가정생활로 내가 힘들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정작 본인도 여유돈이 별로 없었을 텐데 반과 후 우리 남매는 컴컴하고 지저분한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갔어.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루는 밤에 식료품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걸 운명에 맡긴 채 동굴 침실에 누워있었다.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다 막 잠이 들려는 참에 그레이스 고모가 문을 두드리더니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러 컴컴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고모네 부엌으로 갔다. 고모네 식구는 이미 식사를 마쳤지만 고모는 우리 접시에 프라이드 치킨과 비스킷 메쉬드 포테이터 베이컨을 곁들인 그린빈을 잔뜩 쌓아줬다. 음식은 맛있었고 우리는 굶주린 아이들처럼 먹었다.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레이스 고모네 부엌의 환한 빛이었다. 바닥에는 붉은 체리색 타일이 깔려있고 정찬용 식탁 대신 식당의 칸막이 자리 같은 광택이 나는 노란색 인조 가죽으로 꾸민 식사 공간 이었다.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고 전등 불빛이 부엌을 밝게 비쳤다. 그레이스 고모가 다른 때에도 분명 우리를 집으로 불렀을 테지만 그날 밤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노란 부스석과 에디슨의 전등 프라이드 치킨으로 구원받았다고 느낀 어느 특별한 밤. 여름에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낚시도 가고 버섯도 따라가고 크리스천 카운티 곳곳에 흩어져 사는 친구 집에도 놀러 갔다. 가끔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제임스 강에 있는 돌이 많은 여울로 갔다. 아버지가 세차를 하는 동안 우리는 가재를 잡았다. 그러다 제이크와 나에게 거머리떼가 왕창 들러붙은 적이 있다. 물밖으로 나와보니 다리와 배가 커다란 보라색 포도알처럼 보이는 뭔가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게 뭔지 물었고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서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제이크보다 나를 먼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라이터불을 들이대 거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떼어냈다. 내겐 끔찍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침착하고 차분했다. 트레일러에는 전화가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우리 남매에게 편지를 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토록 길고긴 한 해였건만 크리스마스나 다른 휴일도 기억이 없다. 친척들은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대부분 자기 나름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애를 놓고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애가 끝났다는 것이었다. 엄마 없이 지낸 그 애가 내 삶을 형성했다. 그 이후로 나는 밀폐되거나 어두운 곳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고 트레일러 안에서는 불안 발작을 일으키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닿아있지 못하면 시들어버린다. 초기의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을 때면 또 흐물흐물한 느낌이 든다. 어머니가 없던 그 애는 그늘로 가득했지만 빛은 마음씨 고운 선생님의 모습으로 뽕나무 잎 사이로 아른거리는 햇빛 속에 앉아있던 차분하고 한결같은 사촌 스티브의 모습으로 그레이스 고몬의 부엌의 노란빛 식사 공간의 형태로 그레이스 할머니의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으로 찾아왔다. 그 해의 나는 살아남는 요령 하나를 배웠다. 언제나 빛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황금빛 6월의 학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우리가 어머니와 남동생 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여동생 토니와 다시 함께 지낼 거라고 말했다. 그날 아침이 기억난다.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제이크랑 목초지를 지나 오티스 고모부의 농장 연못으로 향했다. 보라색 토끼 풀꽃과 푸른 아마꽃에서 이슬이 반짝였다. 거미줄은 햇빛을 받아 만화경으로 변했다. 새들은 나처럼 신바람이 나서 노래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기쁨에 들떠 빙글빙글 돌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곧 가족을 만난다. 여동생도 생겼다. 악몽에서 깨어나 화창하고 상쾌한 날의 새벽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제이크와 나를 차에 태우고 오자크에서 켄자스주의 한 작은 마을로 6시간을 달렸다. 우리 가족은 거기서 상봉한 다음 자동차에 이동식 주택을 연결해 다같이 네브라스카주 토체스토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곳은 어머니가 의사로서 처음 일하게 될 마을이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날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가게도 전부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조용한 중심가에 차를 세우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제이크와 나는 배가 고팠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픔이 익숙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어머니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우리는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의 끝부분에 빨간 불빛을 바라보다가 까무르 잠이 들었다. 그 다음 기억은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메리 엄마 왔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를 껴안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내 안에서 적외선 등이 켜졌다.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남동생 조은을 다시 만난 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그 이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1년 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났다. 그 해에는 신체적으로 거의 자라지 않았고 최대한 잠만 잤다. 하지만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 어딘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심지어 여동생도 생겼다. 여동생 토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플레글러에 있는 에그니스 이모랑 살았다. 어머니는 외가에서 지내던 존도 데려오고 토니도 차에 태워서 왔다. 생후 3개월이 되어가는 토니는 회색 눈동자에 머리카락은 밝은 금빛이었다. 토니가 엄지손가락에 손을 감고서 자기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 토니는 예쁜 아가였지만 내 관심은 온통 어머니에게 쏠려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면 기쁘리라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와 내가 낡은 자가용 뒷좌석에서 황금빛에 둘러싸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비유가 아니라 빛이 눈앞의 어머니만큼이나 생생하게 보였다. 내 몸 안팎에서 빛을 느꼈다. 황금빛은 어머니와 내가 서로 안고 있는 동안 우리 곁에 머물렀다. 그 빛은 뒷좌석의 절반을 감쌌다. 이런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빛의 존재를 인식하는 동시에 환희를 느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황금빛이 수차례 돌아올 줄은 더더구나 몰랐다. 그날 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겨우 여섯 살짜리 꼬마였고 그 후로도 놀라운 일이 한가득히 펼쳐졌다. 아버지의 셔츠 네브레스카주 도체스터는 주민이 400명쯤 되는 마을이었는데 대다수가 체코인이었다. 마리스카스 마리스카스 흐르드바스 발렌첸스키스 제르크스는 어머니의 환자이자 나의 2학년 동급생이었다. 우리 반 여자의 넷은 둘씩 사촌지간이었고 그 애들은 쉬는 시간이면 체코으로 말을 했다. 우리 삼남매는 운동장에서 따로 떨어져 놀았다. 그 해 우리 집은 가정부를 한 명 두었는데 그분은 토니를 돌보며 우리에게 시나몬 롤과 파이를 구워줬다. 나는 부모님 얼굴을 매일 받고 존과 다시 함께 지내서 기뻤다.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책은 뭐든 빌려줬다. 나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쌍둥이 남매 봅시 페퍼스가 오남매 이야기 초원의 집을 탐독했다. 하루는 배가 심하게 아파 학교에서 조퇴했다. 가정부는 나를 어머니의 진료소로 보내서 진찰받게 했다. 어머니는 내 배를 만져보고 피를 좀 뽑아보더니 금세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일을 마친 어머니는 나를 차에 태워 크리트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여태껏 환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기에 상당히 겁이 났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 특권이 있었던 덕에 입원 수속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는 이내 사방이 하얀 커다란 방의 침대에 눕혀졌다. 창문이 하나 있긴 했지만 블라인드를 쳐놓아서 방이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둑어둑한 느낌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소변 샘플을 받고 혈액을 다시 채취하려고 잠깐 들렀다. 그새 어머니는 진료소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내게 작별 인사로 뽀뽀를 해주고는 수술이 끝난 뒤 아침에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용감한 아이가 되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라고 일렀다. 어머니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을 상상하니 공포가 밀려왔다. 더군다나 수술에 대해 내가 아는 거라곤 의사가 큰 칼로 몸을 갈라서 신체 기관을 꺼낸 뒤 도로 깨미 놓는다는 게 전부였다. 상상력이 고삐가 풀린 여덟 살짜리 아이에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인가. 당장 책도 한 권 없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고 휴대전화도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다.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고 배도 아픈데 나는 혼자였다.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나더러 잠잘 시간이라며 잠이 드는 주사를 놓겠다고 했다. 불현듯 동물 안락사가 떠올랐다. 간호사가 날 죽일 계획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주사가 수술 과정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다. 이제 나는 고라떨어져서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수술실로 옮겨져 커다란 칼로 절개될 거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곁에 있다면 마음이 진정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몹시 겁이 났다. 나는 간호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안 돼요. 주사 안 맞을래요. 간호사가 놀란 듯 눈썹을 지켜올리고 내 쪽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간호사를 밀어냈다. 간호사는 나를 안심시키며 이제 다 컸지 않느냐고 꼬드겨보려 했으나 어림없는 말이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대꾸했다. 몸은 떨렸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간호사는 자리를 뜨더니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의사와 돌아왔다. 나는 그 의사를 잘 몰랐지만 그는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꼬마 숙녀분 주사를 거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다시 한번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얼굴을 붉히더니 어금니를 앙 다물고 이렇게 선언했다. 약물을 투여하겠습니다. 간호사 환자를 꽉 누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겨우겨우 내가 힘을 못 쓰게 만들었지만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자 나는 겁에 잔뜩 실린 짐승이 되어 의사의 팔을 힘껏 물었다. 의사는 놀라서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치르고는 내 팔에 황급히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나는 몸이 축 늘어져서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구보다 유순한 아이였고 여태껏 벌레 한 마리도 해치를 하지 않았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은 터라 의사는 내가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화가 나서 목소리가 거칠어진 의사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다. 이 어머니한테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릴 거야. 이튿날 아침 간호사가 맥박과 체온을 재러와서 잠에서 깨어났다. 간호사에게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목요일이야. 그리고 수술은 잘 됐단다. 일어날 때가 되면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침대에 누워있어 라고 대답했다. 간호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 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번에는 병실에 온 가족이 몰려와 있었다. 토니는 엄마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었고 존은 티셔츠 앞뒤를 거꾸로 입은 채 엄지손가락을 빨았다. 삐쩍마른 제이크는 내가 괜찮은 걸 보고는 기뻐서 마냥 실실 웃었다. 간호사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자 빛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버지가 입은 흰 셔츠가 햇빛에 반짝였다. 정말 반짝반짝 했다. 아버지는 포도맛 막대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가족에게 돌리면서 내게도 하나 먹어도 된다고 했다. 남동생들이 내 볼에 뽀뽀하니 포도향이 났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혀로 하자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를 했고 모두 크게 웃었다. 웃으니 수술받은 부위가 아파서 아버지의 첫 농담을 듣고 나서는 내내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막대 아이스크림은 사용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를 보고 빙글에 웃었다. 아버지는 진짜 너무 재미있다. 모두가 방을 나간 뒤 어머니가 내게 나아지게 말했다.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그 사람을 물었다더구나.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절레절레 젖고는 말을 이었다. 메리 너한테 실망했다. 수치심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고개가 절로 떨어졌다. 어떤 벌도 어머니의 그 말보다 가혹할 순 없었다. 우리가 1년 동안 헤어져 있을 때라는 그게 내 탓이라고 단단히 믿었고 내가 추방 당할 만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고 여겼다. 그 후로는 실수를 하거나 나쁜 아이가 될까 봐 두려웠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동보다 훨씬 나쁜 의사를 무는 짓을 했으니 분명 또다시 추방 대리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를 향해 걸어오는 어머니의 하일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내 머리 맡으러 와서는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어머니가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기에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밤에 일 끝나면 다시 와서 집에 데려다 줄게.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다. 나는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이 물음이 마음속을 떠난 적 없다고 말하면 어지간히 따분한 사람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궁금했을까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천식으로 심한 발작이 찾아오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몸의 감각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다. 자의식이 여물지 못한 세 살 적부터 천식으로 인해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나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훨씬 현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무얼하든 반친구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어느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무기력하게만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산다는 거구나 같은 나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을 리 없었다. 왜 살아야 하지 나는 대체 뭘까 어릴 적 나에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꽤 간절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삶에 대한 큰 불안을 품게 된 날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하루 미룬 날 저녁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는 왜 매번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엄마가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갈 텐데 어쩌지? 어린 마음에 걱정 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의 엄마일까? 엄마가 더는 나의 엄마의 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무심하게 흐르는 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로 못할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껏 발붙이고 살아온 세상이 낯설게 보였다. 이날 느낀 두려움이 삶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마음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기는 커녕 사춘기가 되자 한층 더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왜 살아 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때로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어떤 어른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헤이케 모노 가타리 에서 재행 무상 이라는 말을 접했다. 일반적으로 재행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 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릴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반한 적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일러주었다.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있고 값진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바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대체 인생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그럴듯한 말을 접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 여태껏 보아온 경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기회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불교다. 불교의 일체 개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변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 호호 살면 안 되느냐고 대물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 참 힘겹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봐.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불교를 접하고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분들은 크게 두 유형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석힌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두 유형의 공통점이 있으니 입 밖으로 먼저 나오는 말이 남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우리 애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 상사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자꾸만 싸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남은 정도 없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펄펄 뛰네요.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대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다. 부모 또는 자식 배우자 직장 동료와 사이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생겨 얼마나 괴로운지 같은 것들 말이다. 생전 초음부는 스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굳이 먼 걸음을 하는 분들도 계시니 마음 고생이 오죽했으면 이곳에 일을 얻겠나 생각하며 사연에 귀를 기울인다. 다만 앞에 앉은 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보다는 괴로운 감정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유심히 살핀다. 누구와 어떤 관계이며 어느 지점에서 삐그덕거리는지 사연의 등장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 왜 하필 지금 그러한 감정이 바깥으로 드러났는지도 알 수 있다. 한 번은 마흔 넘은 미혼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걸핏하면 어머니가 생활에 사사건건 참견을 한다는 거다.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잔소리를 늘어놓아 같이 살기 힘들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남성 이었다. 어머니와 거리를 두면 갈등이 자연히 해소될 거라는 점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는 평범하기 그지 없는 조언을 해드렸다. 정 마음이 힘들면 일단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성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올 텐데요? 엄마가 찾아오면 일단 맞이하고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면야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남성은 아 그래도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영 시원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괴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리라. 지금 이 남성은 엄마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식사는 물론 집안일을 챙겨주니 잔소리만 어느 정도 참으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몸 편한 생활과 엄마의 잔소리 없는 생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단순하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롭다. 어쩌면 일이나 대인관계로 인해 울적한 마음의 화살이 때마침 어머니에게 향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괴롭고 밉고 싫은 감정과 지금 일어난 일을 따로 내어 생각해야 한다. 감정과 상황이 별개임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감정과 상황을 혼동하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한다. 관계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혼자 끙끙 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리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묻는 이도 있다.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감정과 상황을 따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지금 상황과 바라는 상황이 다르다면 먼저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감정과 상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차분하게 되짚어보라. 가령 상사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상사와 성격이 안 맞는지 업무 스타일이 다른지 먼저 살피자. 성격이 맞지 않는 상사와는 업무 외의 접촉을 되도록 줄이고 평소 상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상사와 업무 스타일이 다른 거라면 상사를 업무에 필요한 조건으로 여기면서 일에 집중하면 된다. 상사에게 기꺼이 공을 돌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른다. 다만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 괴롭히는 상황이면 이야기가 다르다. 혼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좋고 싫음에 그치는 단계라면 아직 손 쓸 방법이 있다. 포기하다 라는 말을 일본어로 쓸 때는 한자 체를 쓰는데 체에는 깨닫다 라는 뜻도 있다. 체은 주로 단념을 표현할 때 쓰지만 여기에는 잘 살피다 분명하게 보다 라는 부처의 지혜도 담겨 있다. 문제를 바르게 보려면 괴롭고 힘든 감정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사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나와 남 사이에 있다. 나의 문제는 말하자면 타인과 함께 짠 옷감 과도 같다. 세상에 나 혼자면 괴로울 일도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타인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남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낀다. 때로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해 하염없이 곱씹기도 한다. 그런데 나와 남 사이에서 생겨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나의 기억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곱씹으며 괴로하기보다 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서 관계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한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다만 무작정 크게 양보하면 도리어 균형이 무너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관계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불러오는 변화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먼저 눈앞의 문제를 올바르게 들여다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앞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 빚어낸 존재다. 이상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정한 내 모습 찾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같은 말이 인기다. 그러나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얼메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 라고 판단한단 말인가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하다. 진짜 내 모습을 되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속알이 할 뿐이지 않은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는 없는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물론 마음속 이상을 조치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행복하니 다행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에 인생을 쏟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말이 불편한데 억지로 자신을 꾀맞추려 하면 새로운 고통이 움튼다. 메일을 알차게 보내고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을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조바심 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거 다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 사람은 있는 힘껏 힘주기는 잘해도 의외로 힘을 빼는 데겐 서투니까. 참선하러 온 이들만 봐도 그렇다. 어깨와 손발의 힘을 풀라 해도 곧장 힘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났다면 온 힘을 다해 사는 모습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날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 우리는 날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 되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감을 쓰이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고 나는 운을 뗐다. 저는 육십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에 덫해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는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는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발을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 이었다. 이런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 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하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히 조각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에 거쳤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는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거창한 보람을 찾기보다 사소한 곳에 애정을 쏟자. 거창한 꿈과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듯이 삶의 보람 역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래도 기왕 주어진 삶이니 의미 있게 살면 좋지 않느냐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왕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났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보람차다면 나에게 주어진 나나를 한껏 누리면 된다. 그러나 삶에서 보람을 느낄 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도 아니다. 애써 보람을 찾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도 사회의 이론으로서 매일매일을 보람차게 살면 좋잖아요. 저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다. 그러면 십중팔구 어... 그러니까 그... 그게... 하고 말끝을 흐린다. 얼마 전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남성에게 그러시다면 아내분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물었다. 하... 그건 좀... 이라며 허허 웃기에 아내도 사람인 건 매한가지인데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했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먼저 떠올려보라. 참으로 간단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 즉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뜯어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뜻깊은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면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뿐해질 거라 막연히 기대한다. 삶에서 보람을 찾고 싶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을 지우고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 금방 해결책이 보이곤 한다. 인간 관계가 얕은 것 같아 고민이라면 먼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보라. 가까운 관계 먼저 찬찬히 살피라. 삐거덕거려서 거슬리는 점만 바로잡으면 굳이 큰 보람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살면서 보람은 꼭 필요한 거 아닌지 고개를 갸웃한다면 길을 걷는 이들을 둘러보라. 꿈과 보람을 원동력으로 삼아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 삶의 태마는 무엇인가. 자기 삶의 보람은 아내라고 확신에 차 말하는 남성을 언젠간 마주한 적이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 잠시 고개를 갸웃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 남성은 회사의 인사 발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유인 즉슨 아내가 이사를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럭저럭 승진은 했지만 딱히 출세한 건 아닙니다. 인사 발령을 거부한 거부한 탓일지도 모르지요. 남성은 이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지었다. 딱히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아내를 배려해서 인사 발령을 거부한 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와 승진을 두고 저울질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리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분명하고 삶에 명확한 테마가 있으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잠시 망설이다가도 끝내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나에게 소중한 테마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좋다. 갈림길에 섰을 때 삶의 테마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탄탄한 정신의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승진을 포기할 만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아내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설령 의존이라 해도 남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저 사이좋은 부부일 뿐이다.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생활이 흐트러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이다. 의존의 정도가 심하면 관계가 병들어 서로를 좁먹겠지만 사이가 원만하다면 주변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면 소중했던 만큼 얼마간 비탄에 잠길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일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내가 정한 테마를 소중히 여길수록 정성을 듬뿍 들일수록 마음이 깨졌을 때 받는 충격이 크다. 하지만 미리 각오해야 한다. 소중히 여기는 일, 인연, 삶의 테마는 변할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과 인연을 맺자. 때로는 넘어질지 언정 자신의 테마를 따라 살아보는 거다. 소중히 여기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 밖의 일들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도 된다. 고민은 즐거우 삶은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 일일 시오일 그래도 날마다 좋은 날 선에는 일일 시오일 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매일이 호일이니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다. 즉 매일이 소중하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일일 시오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글의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 말해보아라. 15일 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15일 뒤에는 어떨 것 같은지 말해보라는 물음이다. 이전과 이후를 인생의 지난 날과 앞으로 맞이할 날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인생의 가치 있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따로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서 스스로 1일 10,5일 이라 답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수행의 날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한평생을 돌아보며 좋은 인생이었는지 나쁜 인생이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죽음을 앞두고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지. 추울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 삶을 이렇게 매듭 지으려면 나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은 내려두고 남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무엇이 나에게 이길지 세마귀보다는 남과 연을 쌓아야 한다. 별 볼일 없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막막해도 살아야지 어쩌겠나 기왕이면 내가 뜻을 둔 일에 마음을 쏟아보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경쟁에 치여 기진맥진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바쁘고 능력 있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날로 피폐해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찍이 어둠이 깃든다. 그런데 인생에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흥정과 경쟁은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타인과 고민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이거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참고 견뎌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몸을 던져 희생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제일로 소중하다는 착각 진짜 내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착각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착각은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또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않네. 산다는 거 꽤 괜찮은 거네. 싶은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질투는 착각이 나은 감정 우리는 화못지않게 질투라는 감정에도 괴로워한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와 멋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에서 그친다. 그런데 질투심은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착각할 때 생긴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남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파도가 친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소유 욕이 있다. 본디 내 것인데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 말이다. 이를테면 평범한 직장인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소프트 뱅크의 회장 손정희에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질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우리 평범한 이들은 애초에 그들과는 발뒤고 선 곳이 다르니 우러러 볼 수는 있어도 질투하지는 않는다. 연인이 나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엉뚱한 데에 쏟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경쟁자가 먼저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질투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상대가 나의 진정한 경쟁 상대라 여기면 존경심이 앞서지 질투하지는 않는다. 더욱 정진해야 겠다고 스스로를 가다듬을 뿐이다. 질투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좋을 것 하나 없는 감정이다. 우러르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갇혀 빙글빙글 돌 뿐이다. 어찌 보면 증오심보다도 결이 나쁘다. 증오심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질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하는 행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질투심 뒤에는 삐뚤어진 소유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실력대로 상황이 흘러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인사 담당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다.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분히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질투심을 내려놓으려면 내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제야 질투는 불필요한 감정이 된다.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루틴을 지키자. 화가 나고 질투심이 휩싸여 있을 때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마음에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마음에는 감정의 폭풍이 일도록 내버려두되 몸은 평소와 같이 담담히 하루를 보내는 거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해도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하고 어제와 다름없이 집을 나서자 아니면 집안을 돌아보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한 번 마음에 거칠게 파도가 일면 끈질기게 출렁이니 버티는 쪽도 끈기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데에 의식을 쏟는다. 그러면 거센 폭풍 같았던 감정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잠잠해진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화를 가라앉히는데 꽤 효과적이다. 이 방법을 발견한 것도 A. 헤이사에 있을 때였다. A. 헤이사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본잡하든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빽빽이 들어찬 일과를 소화해야 한다. 좌선 독경 장문은 물론이고 회의와 사무일까지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보며 조바심이 들다가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평정심을 되찾곤 했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생활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 겉보기에는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힘들지만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넣고 평소처럼 행동하면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 남과 부딪힐 일도 감정이 폭발할 일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분노를 흘려보내고 나면 거세게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실은 실은 글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화가 나거나 불만이 쌓이면 솔직한 마음을 혼자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적는다. 오래도록 머리를 어지럽히던 감정이 것만 금방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흠칫 놀랄 때가 많다. 다 적고 나서는 남이 썼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알 수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에 내가 얼마나 연연했는지. 그가 말하는 무소유 이 세상에 태어나 얻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잃을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든 지위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든 결국엔 모두 떨어져 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서 집착이 생기고 나와 동일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정신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얼메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뜻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무소요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밖에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 세계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 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 주고 있다.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감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잘 길러내지 않으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크고 진정한 기쁨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랄 때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줄 아는 능력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춘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현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나를 내 자신이 거두어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 로또에 당첨되거나 고가의 명품을 가져도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에 적응되고 기억은 잊히기 때문입니다. 큰 행복에만 가치를 둔다면 작은 행복이 희생되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한 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 나는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거창한 데에 있지 않다. 맑고 향기로운 일상 속에 있음을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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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 더 충만하다. 우리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을 더 많이 겪는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주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신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내일에 대한 고민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내일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고 오늘로서 끝나는 시한 부위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끝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느냐 입니다. 그 끝은 수많은 오늘로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붙잡고 싶은 순간은 있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유유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시간을 무가치한 것 헛된 것 무의미한 것에 쓰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모독 이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써야겠다고 순간순간 마음먹게 된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을 잘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 해야 한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물길을 보태주는 가락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 인연을 대할 때에도 무소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홀로 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선선한 바람처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연은 꼭 필요한 관계만 신중히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우십니까? 너무 외로움에 젖어있어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옆구리께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맞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의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모으십니다.